빵뽑뽑 대박 어 이게 뭐야? 이거 비누 방울인가? 사탕? 사탕? 나도 한번 만들어볼까? 보자 보자 어디 보자 자 어디 한번 보자 설탕 물요? 물? 이거밖에 안 필요해? 그럼 나도 한번 만들어볼까? 고고고 설탕 200 물 100 물엿 1스푼 이렇게 넣어서 절대 섞으면 안돼요 그냥 설탕이 하는대로 두세요 보글보글 이렇게 커다란 거품이 올라오다가 거품이 조금씩 조금씩 작아지면 그때 불을 꺼주셔야 돼요 너무 많이 끓이면 실패할 확률이 아주 많아져요 마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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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몬 몬 몬 몬 몬 globe 长ayna 첫번째 도전 실패 색깔까지 넣었는데 완전 대실패 몇번을 불어도 완전실패 이건 세번째 도전 두번째 도전은 살짝 성공했는데 영상에 못담았어요 세번째도 조금 실패 저는 너무 간단하게 만들어줄 줄 알았거든요 세상에 정말 쉬운게 없나봐요 너무 어려웠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빠이빠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